으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에 원래 에 제가 일을 해야 되는 날인데 그 올 저기 정선 에 아우라지 그쪽 근처에 에 샨발라 님이라고 어 유튜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그분께서 그 저기 뭐나 아 그 시골집을 하나 이렇게 에 이렇게 구해 가지고 이 시골스럽게 아주 예쁘게 소리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아 됐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가서 어 축하도 할 겸 에 이래 가지고 가는 길인데 으 으 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는 길에 잠깐 골짜기 한번 들어갔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골짜기에 풍경이 아 Yah 아 남 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골짜기 여기 거 어디 매냈 으 야 이따 여기다 물 줬네 물 줘봐 계절이 다시 돌아오르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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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 이거 아니 이거 위쪽이 아니니 이거 이거 나한테 여기에서 가려야겠다 여기에서 가려야겠다 여기에서 가려야겠다 아멘 마을라 왜 이러시나 또 잠시 후 마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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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